또한 여행을 못잡게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들어오는거를 바로 붙었는데 서로 6레벨인데 케이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겨주고 방금 들어가고 순간이 좀 연관되고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한 번 밀쳐줬어요 아직 좀 나지 알았는데 위쪽 딜 크라이즈 잭스 잭스 일단 한 명 잡이고 오 통성별로 피하고 오래 멈춰서 자 그런데 저거 지금 저게 챔프죠 아 그렇죠 오른쪽에 아 저 크라이즈 마무리 됐어요 오뎀실은 얼마 없습니다 아벨 다겐가 전멸 세 번 쩌서 데려가기는 했는데 결국 아유 결국에는 엑셀이 더 많은 피를 기록했네요 자 이제 벤즈도 좀 잘 뺐고요 그렇죠 캡스의 저런 플레이를 한번 노려봐야돼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중력보 타이밍도 아니라서 계속 라보로봄가 라보로봄 연계 플레이 캡스 아 저기 안쪽인데 그리고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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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대장심! 저리로 가! 맞혀냈으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맞힐할 수 없다! 그런데! 오! 제도! 미쳤네요! 이 플레이 그련! 전향이 모래식에도 이기 때문에 이거 그런데 어! 단다! 단다는 지금 빛값을 못하거든요! 그래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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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크라운이다! 우와! 죄송합니다! 간단합니다! 죄송합니다! 제가 성급했네요 단단! 이거 어디야?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서 일단 신변화살 가지고 제대로 안 나왔던 것도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 크리도 좀 잘 터졌네요 거의 다 크리가 좀 터지면서 크라운이 녹아버렸어요? 크라운이 녹아버렸어요? 와 그러면 그냥 골드를 좀 땡기잖아요 그리고 아 몰라! 아 몰라! 야! 디스 이즈 디스 이즈 로그 타임! 하하하하 야! 21분 때의 거짓말처럼 강타 스킬을 당해버렸어요 야 이게 아무리 올라프가 박타 야! 참을 수 없어! 우리도 아몰라! 해라! 와봐! 오를분도 없잖아 못막을걸 두더라도 다잡아야되요 두더라도 다잡아야되요 신드라? 신드라! 신드라! 로그 타임! 로그 타임! 로그 타임! 로그 타임! 로그 타임! 로그 타임! 2030 로그는 과학입니다!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 다시 보여줘야죠 이거 다시 볼 수 없는 명장면인데 정코나이로 뺏은거 같거든요 저도 오르맛어요 이걸로! 그리고 38! 와! 이게 이렇게 되네 어 근데 좀 높긴합니다 뱉어가지고 자 왔죠? 아필리오스 왔죠? 트레일 쓰고 소코나에 안 닿고 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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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공간이 왜꼬? 아래쪽으로 갔어요 라이즈? 라이즈 남아치로 빠졌고 어? 저 대중 대비장식 안건치! 오셨죠? 아필리오스가 압살했어요 트레일이 그냥 들어가서요 망했는데요? 갑자기 두로 넘어간 라셈이 앞전별로 두로 전사했고 아필리오스도 아까 전에 피 많이 빠졌다보니까 트레일이 두로 들어가서 압살 게임 끝났는데요?